으 으 제가 추억을 할 줄 아는데요 체력이 체력이 날려서 아마 좀 나오다가 죽을 내가 죽을 것 같다 빠지면 추억을 하는데 5 옛날에 작년에 여기서 이렇게 어두운 데다가 이렇게 던치지깐요 승허가 여기가 우글우그라고 있어요 숨더라구요 어두운 들어 전 몰랐어요 그래요 아 뭐가 튀어나고 있어 이걸 던지니까 키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 까지 막 탈 때 그 때 던졌어요 예 네. 엄청 쫓잖아. 네. 반치들이 쫓아가고. 아까 나 여기 내려갈 때는.